강남 납치살해 사건 피해자부터 피의자들까지 모두 얽혀있는 가상화폐 피코인. 이 코인업체 대표는 MBN 취재진에게 살인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유 씨 부부가 피코인업체 이사로 일했다는 소문이 있지만 사실 묵은이라고 밝혔습니다. 다만 이들 부부를 투자자로 소개해준 건 피해자였고 나중에 피해자가 만나지 않는 게 좋은 사람들이라고 말해 2021년 6월 이후부터 교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렇게 코인업체 대표와 못 만나면서 유 씨 부부와 피해자 관계는 더 어그러진 것으로 보입니다. 이후 피코인을 두고 소송까지 오갔지만 피코인 대표는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. 또 대표는 피해자가 코인의 홍보나 투자자라기보다 유통업자였다고 밝혔습니다. 즉 피코인을 엄청난 물량으로 사간 뒤 이를 자체적으로 홍보하면서 팔거나 유통하는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. 이런 사업을 하면서 유 씨 부부와 30억 원가량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금전 문제가 생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. 업체 대표는 일 때문에 현재 해외인 상황이지만 다음 주에는 한국으로 돌아가 소명할 것이 있으면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